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늙으면 기억력도 감퇴하고 기력이 쇠한다고 믿고 있지만 뇌과학에서는 다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발표내고 있다. 그렇다고 믿을 때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심지어 자연현상이라고 믿었던 늙음마저도 그렇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다고 할 때 생각은 머리가 하고 머리가 생각하지 그리고 가슴이 느낀다 이런 식의 어떤 느끼고 생각하는 장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요. 뇌과학에서 보면 뇌는 뉴로펩티드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주는 수용체가 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온몸 전체에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느낀다고 할 때 그 느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온몸 전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생각하거나 우리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렇거니 하며 살아오는 게 너무 많아요. 대충 생각 그냥 뇌가 하는 거겠지 뇌에서 일어나겠지 또 감정? 감정은 가슴에서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따로 정해진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 마음 할 때 그 마음이 머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 온몸 전체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 말을 이것을 보고 이 과학의 어떤 이론을 따르라거나 맞다거나 틀리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밝혀내고 있는 일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어요. 마음인,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그런 작용이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뇌과학에서는 아 머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가슴이 느끼겠지라고는 생각했겠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온몸 전체가 느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온몸 전체가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 의식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우리는 생각으로 이걸 몸이라고 여기니까 이 몸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이런다라고 느끼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정말인가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안팎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 객이 둘로 나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불교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주관과 객관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다.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린 불교에서 너무나도 기본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뭐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 몸 안에만 있을까요? 내가 몸 안에만 있다라는 것도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특정한 뇌에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여기서는 뇌과학에서는 온몸 전체의 그 마음을 받아주는 수용체가 온몸 전체에 있다라고 말했지만 온몸 전체에 그 수용체는 있겠으나 이 마음이라고 여기는 진정한 나라고 여길 만한 이것은 진짜 이 몸 안에 갇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눈을 뜨고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 학교 다닐 때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수업을 이렇게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이 졸면 분필을 던지시니까 졸지는 못하는데 너무 졸려 죽겠고 그러니까 눈은 이렇게 뜨고 있는데 안 졸려고 안 졸려고 하면서 졸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요. 분명히 저는 눈을 뜨고 이렇게 졸았는데 꿈을 꿨어요. 꿈이라는 이미지가 그 짧은 시간 속에 이렇게 꿈이 삭 지나가 눈을 뜨고 꿈이 지나가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게 뭐였냐면 그 이미지가 뭐랄까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이걸 불교에서는 이제 목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눈앞이다. 목전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할 때 그게 정말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상상되나요? 눈을 뜨고 있어도 여기서 그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정말 내 머리 안에서 몸 안에서만 그려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는 말이죠.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나를 본다. 내가 이게 물을 호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호수가 나를 들여다본다. 펠레가 아주 경기력이 뛰어나던 어떤 날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어떤 경기력이 뛰어났던 어떤 날 인터뷰를 했더니 오늘 경기는 내가 내가 경기한 것 같지 않았다. 내가 없는 것 같았고 경기장 전체가 나인 것 같았고 내가 경기장인 것 같았고 뒤통수에도 온몸에 눈이 달려있는 것 같았다. 전체가 한눈에 그냥 그냥 다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고정관념들 이게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런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체험해서 그것이 정말인지 확실할 때 그때 믿어라 라고 하셨거든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기본 상식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아라.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아라.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자기 스스로 보아서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체험하고 깨달았을 때 그때도 확실하다면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가장 큰 우리의 고정관념이 몸이 나라는 생각 마음이 나라는 생각 느낌 생각 의지가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몸 안에 갇혀있다라는 생각 보통 사람들은 아니 이게 나니까 내 마음대로 손을 움직이지요. 내 마음대로 손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요. 이건 나 아닐까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나라면 이것도 나아야죠. 그런데 이거는 뭐 이렇게 굽혀지지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우리도 팔이 이렇게밖에 안 굽혀지잖아요. 뒤로는 안 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거든요. 우리 몸도 되는 것만 된단 말이에요. 한 생각 돌이키면 이 손이 움직이는 것과 저 바깥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나무가 흩날리는 것과 내 머릿결이 흩날리는 것과 다른 걸까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잠시 좀 유보할 수 있는 좀 모를 뿐 내가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가능성 그거를 좀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다 할 때 평온함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 몸에서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과 비슷한 진정제를 생산해낸답니다. 내가 편안할 때 우리 몸에 저절로 진정제가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또 아주 신나는 기분일 때 사람이 막 기쁘고 어떤 행복하고 막 신나는 기분일 때 항암 효과가 있는 암을 죽일 수 있는 항암제 같은 그런 면역 분비물이 저절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또 불안감을 느낄 때 사람이 막 불안할 때 그때 온몸에서 신경 과민 분자들이 막 생성이 된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내가 한 생각 어떻게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 몸이라는 것이 따라가요. 몸이 실제 실제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야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자꾸 불안장애가 생기고 내가 아플지 모르겠어. 난 아프면 어쩌지 하는 막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끌어들면 당길 수도 있겠죠. 큰 우울감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그 사람을 곁에서 보기만 해도 나도 같이 막 우울해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밝고 막 에너지 넘치고 막 긍정적인 이런 에너지가 저절로 발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옆에 그냥 같이 있는 것만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같이 밝아지는 것 같죠. 나도 같이 밝아져요.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내 친구가 저 사람이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에너지가 넘쳐난다. 그럼 그 사람 주변에만 있어도 나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 믿어요. 당연히 안 믿습니다. 왜? 그 사람 몸은 그 사람 몸이고 이건 내 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 몸이고 이건 내 몸이야 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다른 말은 못 믿는다 할지라도 가능성의 마음을 열려면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모두는 한마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화면 속에서 저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있는 여러분과 지금 보고 있는 저와 다른 사람일까요? 제가 어디 저 공포 영화 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우리는 기존 관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에서도 그러거든요. 대기 대용이라고 해요. 거대한 이 온 세상 삼라만상 온 우주 법계 전체는 모든 생명들 하나하나가 전체가 돌아가는 것은 대기 대용 하나의 거대한 기관이 거대한 어떤 기틀이 크게 한 마음으로 돌려 쓰고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게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연기적인 관계 그게 바로 둘이 아닌 불의법의 관계이고 그 연기법이 바로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교리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마음을 거기에 딱 틀어박힌 생각을 믿는 마음을 좀 유보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진심으로 여러분 불교에서는 훈습하는 공부다 이러잖아요. 불교 공부라는 것은요. 마음 공부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열심히 갈고 닦는 그 공부 아닙니다. 근원에서는 근원에서는 물론 방편의 수행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리고 방편의 수행이나 기도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원에서는 근본법에서는 이게 방편법과 근본법이 있습니다. 불교의 방편에서는 세속제와 승의제가 있어요. 세속제 방편의 가르침에서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승의제 제일의제라고 하는 근본 이 근본이 진짜 아니에요. 근본법에서는 이 공부는 내가 갈고 닦는 공부가 아닌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라는 아상 애고가 여기서 벌써 허물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한다라는 것부터가 벌써 허물을 기반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애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의조작을 해가지고 갈고 닦는 수행을 한다? 그게 근원에 합당하겠습니까? 이 공부는 내가 유의조작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어떤 공부냐면요. 불교 공부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 공부는 훈습하는 공부에요. 훈습하는 공부 저절로 되어지는 공부입니다. 저절로 되는 공부가 진짜에요. 내가 애쓰는 공부는 힘이 약해요.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깨달으려고 기를 쓰고 노력해보세요. 내가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왜 내가 엄청난 의지력 있는 사람인데 왜 안될까 하고 막 밀어붙여보세요. 붙여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될 수 있다면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의지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 제일 먼저 붙여댔어야죠.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를 쓰고 수행하는 사람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 당시에는 어때요?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벌어졌죠.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부처님 곁에 가서 본문만 들었을 뿐인데 오후 죽순으로 깨달은 도인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선의 황금기 때도 마찬가지죠. 선사스님들 주변에 머물기만 했는데 함께 살면서 본문 듣고 함께 일하고 그냥 그 영향력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그분 주변을 맴돌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게 마치 훈습하는 공부라는 게 뭐냐 하면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걸 정법 훈습이라고 그래요. 정법 주변에서 있기만 해도 훈습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훈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법 주변을 맴돌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썩은 생선을 감싼 종이를 들고 다니면 썩은 생선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비린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향싼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이가 은은한 향기를 내는 것처럼 그리고 시장 통해서 향을 파는 사람 주변에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자기 몸에 향냄이 배고 또 생선 장수 옆에 오랫동안 있기만 해도 생선 냄새가 배는 것처럼 마음 공부는 이와 같다고 부처님께서 경전해서 무수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선사스림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공부가 수행 방법 얘기 안 해요. 발심해라. 마음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내라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뭔 얘기 나누냐면 스승을 찾아라. 시급히 스승을 찾아라. 스승 주변을 맴돌아야만 공부가 된다. 지금은 이 유튜브나 불교방송 BTN 이런 걸 통해서 마음 공부할 수 있는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절로 훈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완벽히 갖춘 시대예요.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던 부처님이 지금 시대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이 막 깨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법문을 미국에서 호주에서 유럽에서 듣고 막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훈습하면서 깨닫는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진짜 공부라니까요. 그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거 진실로 정말 공부는요. 아 이런 말이 정말 저도 예전에는 납득이 안 갔어요. 수행하는 게 수행 그것만이 수행이 아니에요. 가부자 틀고 앉는 것만 수행이 전혀 아니에요. 옛날 스님들이 나는 가부자 틀고 맨날 앉아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맨날 노는 것도 아니다. 나는 맨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대충 사는 것도 아니다. 나는 매일 한 끼만 먹거나 음식도 쪼끼만 먹거나 그러고 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막행막식하며 잡식성도 아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삶이 삶이 공부입니다. 삶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그 자리가 공부처에요. 정말 이 몸이 도량이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직장 여기가 도량이에요. 이 도량을 빼고 따로 절을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절이 뭐 하는 곳이 절이냐면 이걸 내가 아직 아직 체득이 안 되니까 절에 가서 배우는 곳이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절만이 절이니까 절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절에서 기도해야만 기도빨이 받는 곳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불국토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곳이 절이에요. 삼라만상은 모든 곳이 불국토라고 하잖아요. 심청정 국토청정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청정해지면 국토가 청정해진다.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이 세상이 곧바로 온 천지 부처 아닌 게 없었구나. 두두물물 삼라만상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게 없었구나라는 게 그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대로가 완전히 수행인 거예요. 다르게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본문 듣고 그래도 내가 아직은 힘이 없으니까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스님들 본문도 듣고 또 나름 우리는 아직 그 근기가 안 되니까 근원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직 그 근기가 안 되니까 자꾸 훈습하기 위해서 향냄을 자꾸 막기 위해서 법의 향기를 막기 위해서 자꾸 도반 찾아가고 사찰을 찾아가고 또 좋은 스님들 주변에 깃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예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친구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많이 했던 말이 그거여서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저는 이제 포교해야 된다라는 마인드 그게 불교의 되게 중요한 정신이라고 느끼면서 어릴 때부터 포교를 원으로 삼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못한 친구 만나면 안 되고 나보다 동등하거나 나보다 나은 친구 벗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입장에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좀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발심을 해서 중생구제 하겠다고 한다면 지장보살처럼 지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구제해야 되겠지만 아직 힘이 없다면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삶이 저절로 훈습이 돼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요. 이게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안감을 느끼면 온몸에서 신경과음인 분자들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내가 불안감을 느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 몸에서 신경과음인 분자들이 만들어져요. 이것까지는 아직 뇌각에서 밝히지 못했나 보지만 내가 신나는 기분일 때 내 주변의 친구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마음일 때 내 몸에 항암 효과가 있는 면역 분비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항암 효과가 있는 게 생긴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병이 있을 때 안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면 그거 닮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 혹은 내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 때 고통받을 때 이럴 때 좋은 벗들 주변에 그냥 깃드는 것만으로도 내 병이 치유가 되고 내 몸에 항암 효과가 있는 면역 분비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이거 하나만 만들어지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절로 만들어내겠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모든 가능성은 완전히 지금 원만 구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옛날 인도 성자들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금은 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어떤 무한 에너지 같은 것들이 허공에서도 무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텅 빈 이 자리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자, 전자 커크 그 안을 쪼개고 쪼개면 쪼갤수록 원자 해까지 파고 들어가고 이럴수록 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 에너지가 깃든다는 거 아니에요. 원자 폭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작은 것 속에 가장 위대한 가장 큰 힘이 완벽하게 깃들어 있다니까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씨앗 속에 그 나무 전체가 들어있잖아요. 자기 안에 무한 가능성 모든 가능성은 100% 원망구족입니다. 그걸 보고 원망구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원망구족이에요.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지 그래도 몸이 낫겠지 그거 틀린 말 아니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더 몸이 좋겠죠. 그런데 마음의 세계에서 원망구족함을 깨달으면 이미 원망구족한 게 구족되어 있다니까요. 암이 있는 그대로 원망구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요. 스님 이 좋은 불교 공부를 제 아들도 좀 시키고 싶은데 얘가 절회를 안 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절회가 스님하고 상담 좀 하려니까 싫어한대요.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든 끌고 오겠습니다. 스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되꼬지 말라래요. 본인이 본인이 스스로 원한다면 내가 만나 주겠습니다. 본인이 원해야지 엄마가 막 그러면 안 된다. 즉 우리 가족 전체를 불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 전체를 구제하고 싶잖아요. 가족 전체를 어떻게 구제하느냐 나를 구제하는 걸 통해 가족 전체를 구제할 수 있어요. 내가 구제가 되면 가족은 그냥 구제가 됩니다. 왜 나의 나의 파장을 겉에 드러난 외모라든지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깃들어 있다니까요. 우린 그걸 알아요. 내가 머리는 모르지만 내 근원이 알아요. 자기 근원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남편이 바뀌고요. 여러분 아내가 바뀌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분명히 바뀝니다. 근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 공부해가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자식이 안 바뀝니다. 남편이 안 바뀝니다. 속속이는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습니다. 100%예요.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연기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은 나예요. 나. 또 다른 나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조금 더 좁혀보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그대로 나예요. 내가 만나는 환경이 그대로 나의 업이 투영된 거예요. 100% 내가 투영된 거예요. 나와 파장이 맞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만나야 되지 않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납니다.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이 남편을 하필이면 내가 그때 눈이 뭐가 껴가지고 잘못 만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옳았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힘든 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닫고 성장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걸 모르니까 원망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사실은 그걸 통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이 법신부처님께서 연기적인 인연법으로서 가져다 준 것인 줄 모르니까 우린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생각으로 이건 옳았고 저건 틀렸다라고 믿으니까 인생 전체를 그렇게 옳고 그런 거를 따지며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대로가 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100% 법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부처님이에요. 완전한 부처님이에요. 아직 내가 도대체 엄마가 어디가 부처님인지 싶겠지만 어떨 때는 원수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변화하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어요. 간접적으로 야 법문 좀 한번 들어봐라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이를테면 좋은 말 하고 내 참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말이 더 힘을 발휘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게 더 힘을 발휘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와 맨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절에 간다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한 달쯤 두 달쯤 절에 왔다 갔다 하더니만 갑자기 아내가 나를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수고했다고 하고 애썼다고 하고 당신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고 뭔가 모르게 자꾸 자신의 마음을 열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편이 남편이 뭐라 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뭐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큰 스님들은 정말 훌륭한 제자를 받고 싶은 게 큰 스님들은 소망이에요. 나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제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서 어떤 제자가 훌륭한 제자입니까? 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뭔가 이렇게 참 바람직하게 바르게 삶도 살았고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훌륭한 조건 속에서 아주 잘 이렇게 정말 성격도 좋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좋게 바뀌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벌써 힘을 지니고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조금만 가르쳐도 금방 흡수를 하고 해서 금방 아주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교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공부는 이렇게 훈습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는 어떻게 하면 법 주변을 맴돌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날 일주일 힘들게 일했잖아요. 그럼 일요일이나 토요일날은 뭐 해야 되겠어요? 뭔가 충전을 해야죠. 재충전을 해야죠. 쉬는 날이 그런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래야 된다니까요. 일요일날은 어떻게 쉬는 게 진짜 쉬는 걸까요? 겉으로 봤을 땐 놀러가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그것도 쉬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정신이 쉴 수 있게 자신의 영혼이 쉴 수 있게 근원이 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인연을 맺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일요일날 절에 가셔서 법문을 듣고 그걸 습관으로 만드는 게 참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스님이니까 결국은 절에 나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또 도반들을 만나고 혹은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집에서 집에서 법문을 듣되 그 자리를 법당으로 만들면 돼요. 제가 종종 신도님들께 그래요. 법무님들께 매일 유튜브에서 법문을 듣고 BTN에서 법문을 듣더라도 맨날 습관적으로만 듣지 말고 평소에 습관적으로 맨날 듣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내 법회 가는 날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법회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간다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 법회 왔다는 마음으로 이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딱 TV를 켜놓고 딱 가부자를 틀고 앉아서 스님이 나에게 1대1로 법문을 해주시는 거라서 내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 하는 난 여기는 절이고 이승님이 지금 나 한 명에게 법문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내가 법문을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들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아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가 절이에요. 거기가 선지식 눈앞입니다. 정말이에요. 그 자리에 부처님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와를 탁 저어놓고 부처님을 모신 곳만 절이겠습니까?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든 절이라니까요. 자기 마음이 부처라니까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 자세가 절에서 법문을 듣겠다라는 마음 자세로 들으면 집안이 절입니다. 그런데 맨날 절에 가가지고 맨날 법문 듣다 보니까 이제는 순임 법문 하는 것도 막 그냥 그냥 그렇다 이래 돼버리면 그게 오히려 맨날 절에는 가지만 절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이 공부는 자세에서 끝나는 공부입니다.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보리, 심 이러잖아요. 발심, 신심, 분심 다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예요. 마음이 간절하면 그 자리가 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저 유튜브도 그렇고 불교 TV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 외국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법문을 듣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도 서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마음 자세 이 마음 자세는 어디서 나와요?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내가 마음 자세를 딱 울고시한다면 매일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듣는 사람보다 더 공부가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이 공부의 놀라운 점이에요. 여기는 시공이 없어요.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부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따로 없습니다. 공간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지금 법당이고 그 자리에 저랑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법이 그러하잖아요. 법이. 불이법이거든요. 불이법 둘이 아니래요. 어디에도 시간과 공간이 둘이 아니에요. 어제와 내일이 둘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눈앞이에요. 항상. 여기에요. 여기. 그런 이 자리를 내가 법당으로 만든다면 내가 부처님에게 혼습되는 거예요. 아까 뇌과학에서 얘기하던 것처럼 평온함을 느낄 때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진정제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비유로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할 때 이 세상에 전 세계에 가장 유능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하신 전 세계 최고가는 의사분들 10명, 100명을 모아놓고 다 죽어가는 사람 치료하려면 치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전 세계에 가장 훌륭한 천명의 의사를 내 안에 있다고요. 그 의사가. 부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디펙 초프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틈없이 정교한 약국이 당신 몸 안에 있다. 당신이 처방하면 당신이 마음으로 처방만 하면 당신 몸은 정확한 분량의 약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기관을 위하여 부작용 없도록 조제해서 한 봉투에 빠뜨리지 않고 담아서 작용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 본문을 양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불교가 타정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게 타정교는 그 가르침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불교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양약이에요. 양약. 약이에요. 약. 일용할 양식은 매일 먹어야 돼요.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안 먹으면 죽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맨날 거기 가서 기대야 돼요. 기대고 의지해야 돼요. 그분 밑에 종속되어서 기대야 돼요. 맨날 밥을 다 먹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만 약이 필요합니다. 뭐가 아픈 걸까요? 괴로운 사람. 뭐가 괴로워요? 분별의 괴로움에 허덕이는 사람.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라고 해서 사성제는 고진멸도 괴로움만 얘기하잖아요. 괴로움의 소멸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타종교는 어떻게든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종교잖아요.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공부 다 하고 나서 빨리 하산해라 이런 종교잖아요. 공부 많이 하는 스님들은 이제 하산해서 너 법을 펴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스님들 본문만 듣고 옆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법이 되어야지. 내가 불법성 삼보가 되어야죠. 그래서 하산에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법을 펴고 여러분 이런 말을 의아하게 들어요. 내가 불교 신자인데 내가 스님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법을 펩니까 이런 말이에요. 대승불교가 뭐가 대승불교인지 아세요? 법화경이라는 것은 서북인도의 어떤 제과자 그룹에서 만들어진 제과자 그룹에 있는 법사 내지는 보살이라고 칭했던 그런 수행자 집단 굳이 머리를 깎고 승가가 아니었던 부파의 승가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출가보살 그래서 사실 대승불교에서는요 우리가 보살을 많이 알잖아요. 보살은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출가보살인데요. 관센보살이나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제가보살이에요. 제과자 보살이에요. 미륵보살님 같은 경우 제가와 출가를 또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시는 즉 제가자가 보살이라니까요. 그리고 법화경 같은데 어떻게 나오냐면 선남자 선녀인 하면 제가신자를 얘기해요. 선남자 선녀인이 법사가 되어서 부처님의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방에 앉아 열애의 마음으로 열애의 법을 서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스님들만 법을 서래요. 여러분들이 빨리 깨어나서 여러분 주변에 괴로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게 법을 서라는 거예요. 설법이라 해서 거창한 뭔가가 아니라 괴로운 사람에게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게 그게 법문이거든요. 그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스님들만 법문을 통해 중생구제한다 법문한다 포교한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불교를 통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괴로움을 소멸 나름의 괴로움을 소멸시킨 이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소원이 그거였어요. 제 발언이 그거였습니다. 나처럼 괴로웠던 사람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괴로움에서 편안해질 수 있었으니 내가 나는 평생 이 일을 하고 살겠다. 난 평생 내 평생 소원이 어떻게든 내가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이 길을 걷겠다. 단순히 그게 제 발언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발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왜? 왜 그럴까요? 내가 깨달아서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게 출가가 따로 없고 제가가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고 너가 따로 없어요. 그들을 구제시켜준 게 내가 구제되는 거고 내가 구제되는 게 일체중생을 동시에 일시에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법문을 듣고 훈습되면 일시에 우주 전체가 삼라만상 전체가 훈습되는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 삼라만상 전체가 난데 굳이 이 주변에 내가 인연 맺은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과 내가 이 우주 전체를 대변하는 인연으로 여기 온 거예요. 내 가족들은 이 우주 삼라만상 8만 4천의 모든 중생들과 무수히 많은 부처님 전체를 대변하는 존재로서 내 앞에 온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과의 인연을 해탈하는 게 공부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인연과 해탈하고 이 상황과 해탈할까요? 주어진 상황을 내식대로 해석해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좋은 건 집착하고 더 땡기려고 하고 싫은 건 밀쳐내려고 하는 그 분별심을 취사 간택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지금 여기에 나를 인정하고 허용하고 이걸 그대로 훈습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내서 이 법을 자꾸 가깝게 만드는 법문 주변을 승가의 이론이 되어서 승가의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다른 공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저절로 자기를 주목하게 돼요. 법문을 자꾸 듣다 보면 자등명 법등명을 하게 돼요. 법을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엔 이걸 머리로만 이해하다가 나중에 아 이게 내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었구나. 해서 그 법문이 자꾸 자기 얘기로 돌이키게 돼요. 회광반주하게 돼요. 처음엔 법문을 쫓아가다가 나중엔 이 법문을 내 문제로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되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문 듣고 일상생활 사는 거 그게 공부예요. 그럼 그 법문 일상생활에서 저절로 체험이 되고 채득이 되고 깨달아진다니까요.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어떤 고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내 마누라가 어느 날부터 희한하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이거 하다 안 되면 그냥 애쓰지도 않고 안 됐구나 하고 금방 받아들이고 금방 내려놓더래요. 자식이 성적이 나빴다 금방 내려놓더래요. 그렇게 닥달하던 사람이 남편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금방 내려놓더래요. 우리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금방 내려놓더래요.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지 않더래요. 이 사람 뭐지? 그냥 그냥 이 사람이 완전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공부는 삶에서 삶에서 실천이 되는 공부입니다. 분명히 그런 효과가 없다면 이 공부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해서 정말 이 공부가 귀한 줄 알고 이렇게 TV에서 언제든 켜면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귀하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귀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공부는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 불교 공부 마음 공부에 인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